안녕하세요 해골스 토이스피킹 세임 선생님입니다 이번 달도 기출 유형 특강으로 돌아왔어요 토이스피킹을 잘 보시는 두 가지 노하우 첫 번째는 당연히 열심히 암기하면서 열심히 스피킹하면서 학습하시는 거겠죠 두 번째는 근래에 출제되었던 기출 문제를 풀고 그리고 그것을 대비하는 것입니다 토이스피킹은 특히 어려운 문제가 반복 출제되는 경향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특히 기출 유형 특강에서는 근래에 출제된 어려운 문제를 다루는 만큼 오늘 강의 열심히 보셔야 되겠죠 자 특히 토이스피킹 다섯 가지 유형 중에서도 유형 3를 가장 어려워 하시는데 오늘 그 유형 3를 다루게 됩니다 자 우리 그럼 오늘 문제 보시기 전에 먼저 디렉션 페이지를 보면서 기초를 한번 다져보죠 이전에 토이스피킹 공부를 한 적이 있으신 분들도 생각보다 디렉션 페이지를 읽지 않고 휙 넘어가시는 분들 많아요 자 같이 천천히 읽어볼까요 자 우리 그럼 디렉션 페이지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쉽게 말해 5번 6번은 15초 동안 대답하고 7번은 30초 동안 대답하시는데 각각 3초의 준비가 있으나 3초는 마음의 준비를 하는 정도이지 무언가를 많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지는 않죠 자 화면에 제시되는 일상 대화 의문문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는가? 질문에 대답하라 라는 뜻이고요 어려운 문법이나 관용부 단어 혹은 발음을 굉장히 많이 따지지 않고 일단 많이들 희망하시는 IH와 AL까지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유창하게 많이 대답하시는지 중요한 거지 발음이라든지 어려운 단어는 현재로서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레벨마다 필요한 니즈가 있을 텐데 IH를 받고 나면 그 다음 AL 스테이지가 그 다음 AL을 받고 나면 그 다음에 아 내가 이런 부분이 부족하구나 하면서 채워 올라가시는데 확실한 건 어려운 문법이나 관용부 혹은 유창한 발음 같은 경우는 AL까지는 큰 영향을 준다는 건 아니에요 그죠? 많이 말해야지 영어 자체에 집중해 주세요 자 좋습니다 자 우리 그럼 오늘 문제 보기 전에 언제나처럼 선생님 기술 유형 특강의 컨셉은 실전 도전이죠 실전 도전 화면으로 턴 할 테니까 기존에 공부를 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완전히 도전해 주시고 나는 지금 토이스피킹 탐색 중이다 하시는 분들도 아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구나 하고서 한번 대답해 보시면 어떨까요? 자 우리 그럼 화면 전환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실전 도전해 보세요 고! You will have 15 seconds to respond to questions 5 and 6 and 30 seconds to respond to question 7 Imagine that you are talking to a friend on the telephone You are talking about sleeping habits Question 5 What time do you usually go to bed? Do you sleep without waking up? Begin speaking now Begin speaking now Beep Beep Question 6 What do you usually do to comfort yourself when you have nightmares? Begin speaking now Begin speaking now Beep Beep Question 7 What things can you suggest for someone who has trouble sleeping? Begin speaking now Beep Beep 자 역시 도전할 때마다 만만치 않은 유형이다 싶습니다 앞서 인트로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출형 특강 자체가 기왕이면은 근래에 나왔던 문제 중에 어려운 문제를 다루는 거니까 특히 어려움이 있었죠 자 오늘의 유형은 난이도 상입니다 사실 유형 3는 어떤 토픽이 나와도 제가 난이도 상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영어로 질문에 바로 대답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기 때문이에요 자 유형 3에서 가장 자주 출제되는 의문문 형태들이 주로 시험에서 이렇게 하나 두 개가 조합돼서 섞여서 나오게 되는데 오늘 의문문들 같은 경우는 when, what, do you, what things 이런 것들이 출제되었죠 자 공부 시 먼저 5번, 6번 평소 의문문 형태를 주의 깊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의문문을 읽고 물론 애쉬로 문제가 나오고 화면에도 문제가 나오죠 그렇지만 내가 그걸 읽고서 준비 시간 3초 후에 바로 대답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쉽게 말해 pair praising, 인용을 빠르게 하실수록 유리하겠죠 자 그러면 내가 독해력이 좋아서 what is your name, my name is, when was the last time, the last time I 이런 식으로 물론 독해 자체가 좋아서 받아치시는 것도 좋지만 평상시 의문문의 종류가 20가지가 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의문문에 따라 내가 받아치는 대답, 연습 그리고 템플릿을 만들어 두시게 되면 당연히 응용해서 말하기가 유리하겠죠 자 그리고 질문에 대해 애매하지 않은 직설적인 답안이 필요합니다 친구를 몇 번 만나세요 그랬을 때 사실 진짜로 우리 잘 모르거든요 그때그때 다르죠? I don't know 하시면 안 되고 무조건 once week이라든지 twice week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명확한 숫자라든지 명확한 이름을 꼭 얘기해 주세요 자 그리고 7번에서 두 가지 이유가 명확해야 AL 이상이 가능하다 뒤에서 보여드릴 텐데 자 7번에서는 30초 동안 대답을 하다 보니 두 가지 reasons를 말하셔야 꼭 AL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양한 토픽을 경험하고 문장을 외우시면서 시험을 대비해 주시고 two reasons를 말하고자 공부를 하다가 시험에서 아 나 하나밖에 아이디어가 없다라고 하더라도 자 쿠쿠다스 멘탈 파사삭 하시면 안 되고 하나에 대해서도 충분히 내가 최선을 다해서 말해야 되겠다 그래서 5번, 6번, 7번을 여러분 상당히 완성도 있게 끝내시면 AL이 나오시는 거고 뭐가 좀 부족했을 때 IH가 나오는 거니까 평상시 우리 부족함을 추구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열심히 하되 시험이니까 평상치 않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추구하되 시험에서는 IH 조금 부족할 수 있다 자 우리 이제 문제 보겠습니다 이미 실존 도전 하셨는데 아까는 뭔가 도전을 하면서 문제들이 휘리릭 이렇게 지나갔죠 그래서 천천히 볼게요 question 5 what time do you usually go to bed? do you sleep without waking up? 당신은 자 수면을 하러 몇 시에 가시고 do you sleep without waking up? 중간중간 깨는 거 없이 잠을 잘 자나요? 이렇게 물어봤죠 저는 기본적으로 15초 동안에 천천히 B 하자마자 빠르게 얘기 안 하셔도 되고 IH까지 특히 천천히 얘기하시면 돼요 I usually go to bed around 11pm I wake up a few times during the night 자다가 몇 번 깨요 이렇게 대답해 봤어요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대답하기 편하게 가시면 돼요 반면에 고득점자일수록 답안의 양이 늘고 더 상세해야 되겠죠 추구하되 시험에서 최대한 외워서 말하려고 노력하시되 시험에서는 문법을 조금 틀리거나 양이 부족해지면서 성적이 내려간다 자 보죠 좀 더 상세한 고득점 답안은 I usually go to bed around 11pm에 갑니다 I wake up a few times during the night 자다가 몇 번 깨요 D says 요즘에 I have some personal problems 개인적인 문제가 좀 있어요 So it's hard to sleep well 그래서 잠을 잘 자기 힘듭니다 보시면 이렇게 답 자체를 천천히 읽었을 때 15초가 꽉 찹니다 그래서 채점자는 만점자에게 조차도 여러분 15초 동안 랩을 하듯이 말하는 걸 바라지 않아요 천천히 얘기하시면 되고 말하다 틀리면 거기서부터 다시 얘기하면 돼요 그래서 언제나 학습은 만점자처럼 해주시고 시험에서는 양이 다소 줄고 문법이 조금 줄어들더라도 질문에 내가 대답을 할 수 있다를 차근히 보여주시면 됩니다 다음 두 번째 Question 6 What do you usually do to comfort yourself when you have nightmares? 자 잘 해석해 보시면 우리 nightmares가 무슨 뜻인지 알죠 악몽을 꾸었을 때 What do you usually do? 무엇을 합니까? To comfort yourself 너 자신을 편안하게 해주려고 그쵸 악몽 꾸면 어떻게 해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I take deep breath 숨을 심호흡한다 이런 식으로 심호흡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I take deep breath and try to think of happy memories 뭔가 행복했던 기억을 떠올린다 아니면 우리 딴 생각하려고 노력하죠 I can come down 마음을 가라앉히고 and go sleep again 다시 자러 갈 수 있어요 이렇게 자 우리 그럼 만점자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상이 상세하겠죠 I take deep breath and try to think of happy memories 재미있는 즐거운 기억을 떠올려요 If I can fall asleep right away 잠을 바로 잘 수 없다면 I often read novels 소설책을 조금 읽고 This helps me relax 나로 하여금 relax 하게 도와줍니다 And I can forget about nightmares 그리고 저는 이 nightmares에 대해서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상세하게 표현을 해준 거죠 좋아요 언제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 7번이었습니다 What things can you suggest for someone who has trouble sleeping? 자 잠을 쉽게 자지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한마디로 불면증이 있는 사람에게 무엇을 추천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여러분 기본적으로 요 정도 얘기하시면서 문법 한두 군데 조금 틀려도 AR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기본 답을 보죠 What things can you suggest? 라는 의문문에서는 받을 때 I suggest 무엇을 추천한다 이렇게 받는 연습을 해주셔야죠 I suggest two things for someone who has trouble sleeping First, 첫 번째 You should avoid 당신은 무엇들을 피해야 합니다 Caffeine Before you go to bed 자러 가기 전에 카페인을 피해야 돼요 It makes you too energetic 우리가 카페인을 섭취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굉장히 에너지가 차오르죠 So you can't sleep easily 그래서 잠을 쉽게 잘 수 없다 Second, if you are sleeping problem, it's serious 만약에 당신의 잠을 자는 문제가 심각하다면 You should go and see a doctor 의사를 만나봐라 The doctor will have you 너를 도와줄 거야 자 여러분 AL까지는 이렇게 짧고 쉬운 문장으로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최대한 열심히 하셔도 충분히 성적이 나옵니다 중요한 거는 두 가지 two reasons를 답안에서 담고 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자 불면증이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인데 이 two different 논리적 이유를 얘기해 주셔야 돼요 첫 번째로는 자러 가기 전에 캐페인, 카페인을 많이 섭취하지 말라 두 번째로 너무 심각하면 의사를 만나봐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래서 쉬운 문장으로 two reasons를 말한다 이게 현재 토이스피킹의 게임의 룰입니다 자 우리 그러면 만점자 같은 경우는 양적으로, 내용적으로, 독화적으로 조금 더 구체적이겠죠? 자 보죠 첫 번째로 시작은 비슷해요 You should avoid heavy meals, caffeine, and alcohol close to bedtime 자, bedtime. 자러 가기 전에 이런 것들을 피하라 더 상세하게 heavy meals, 너무 배부르게 먹는 것 caffeine, 카페인, and alcohol, 술, close to bedtime 자러 가기 직전에 이런 것들을 먹지 마라 These can disrupt your sleep cycle and lead to restless nights 이런 것들은 당신의 수면 사이클을 방해하고 and lead to 무엇으로 이끌어 간다? 어떻게 된다? restless nights, 잠 못 뜨는 밤으로 이끌게 되다 Second, 두 번째 You should consider 또한 당신은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돼요 무엇을? Consulting a healthcare professional for guidance Healthcare professional, 전문가 그러니까 즉 의사나 어떤 상담사를 얘기하는 거겠죠? 전문인을 만나서 상담을 좀 받으세요 They can provide practical advice Practical advice 조금 더 실용적인 조언을 주시거나 Or will prescribe medications for sleep disorders 아니면 sleep disorders 잠드는데 너무 어려움을 겪는 것에 대한 약을 처방해 줄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앞과 같은 내용인데 훨씬 더 이 답안이 구체적이고 문장이 다양하면 복구가 훨씬 더 많죠 만점자 같은 경우는 이러한 답안을 추구하시는데 물론 여러분 만약에 라이딩 수업이었다면 언제나 더 어려운 문장, 더 좋은 표현, 더 어려운 문장 부족 물론 추구할 수 있지만 스피킹이기 때문에 만점자 이거보다 더 도저히 잘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앞서 보여드렸던 AL 답안 같은 경우에도 문법을 조금씩 틀리면서도 시험을 본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이미 내가 AL이 있다면 이런 식의 답안을 공부하시겠죠? 그래서 보셔야 될 것은 내가 더 어려운 문장을 써야지가 아니라 양을 더 늘려야지가 아니라 아 내용적으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정리해야 되는구나 이런 부분을 잘 보시면 됩니다 자 좋아요 자 관련 복화도 이 페이지에 정리해놨으니까 혹시 정리하고 싶으신 분은 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세요 자 좋습니다 그런 건강 관련 문제를 정리해보고자 하는데 응용이라는 것은 한 문제를 제대로 배워서 그것을 유사한 문제에서 우리가 응용하면서 쓰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 방금 수면과 관련된 문제 즉 건강 토픽을 풀어보셨죠? 이것이 어떻게 응용되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번엔 question 7 If someone wants to lose weight 누군가가 살을 빼고 싶어 한다면 What method would you recommend? 자 무엇을 추천합니까? 자 누군가 다이어트 해야 된대요 자러 가기 직전에 음식을 많이 먹고 디저트 먹고 과일 먹고 이런 거 하지 마라 공감하시죠? This can disrupt your body's cycle 이것이 너의 신체 사이클을 방해하고 and lead to weight gain 그리고 살을 찌게 한다 Second You should consider consulting 이 표현도 기억나시죠? 이렇게 컨설팅하는 것도 생각해봐 아까는 healthcare professional이었는데 이번에는 A fitness trainer for guidance fitness trainer을 만나봐 They can provide practical advice or may provide effective meal plans 그리고 식이요법을 제안하겠지 자 그래서 여러분 건강 관련 토픽 수면과 관련 문제를 정확하게 공부하시고 그 아류의 문제가 나왔을 때 충분히 내용을 응용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답안의 정확도를 높이고 질문에 대한 관계성을 높여서 대답을 하려면 외운 문장을 하나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쓴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정답에서 약간 벗어나게 되겠죠 자 좋아요 다음 것도 응용해볼까요? What are the two best ways to maintain a healthy life? 자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가요? 나 현재 조금 건강한 편인데 이 건강한 삶을 계속 유지하는 노하우는 무엇이니? First You should avoid eating heavy meals, sweet desserts, and too much fat everyday 너무 많이 과식하고 단 거 너무 많이 먹고 지방을 너무 매일 많이 먹는 것을 피하라 뭔가 섭생을 얘기하는 거죠 These can disrupt your body's cycle and lead to health problems 이렇게 네 계속해서 사용하는 거 보이시죠? Second You should consider taking a health check-up every year 매년 헬스 체크업을 받아 and consulting a fitness professional for guidance 그리고 전문 트레이너에게 상담을 하여 They can provide practical advice and exercise programs 액스를 제공해 주겠지 운동하라라는 뜻이겠죠? 사실상 제대로 시험을 대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좋아요 응용까지 보여드렸는데 오늘 앞에서 유행 수리 한 문제만 푼 것 같지만 암기할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암기하고 응용하여 실제 시험을 탄탄히 대비해 주셔야 되겠죠? 기출 유형 특강은 또 다음 달에 계속되니까 토이스피킹은 언제나 쓰임있음 선생님과 그리고 영어 교육은 해커스와 함께 지속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 너무 반가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